자, 우리 2024년 수능 치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영어 듣기 해설하려고 왔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제 총평 짧게 얘기하고 주요 문학 위주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총평으로 지금 정답률이 조금 낮은 유형 두 개. 지금까지 메가스터디에서 집계한 정답률 중에 11, 12번이 짧은 대화문의 응답.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이거든요. 아무래도 짧은 대화문은 주어지는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중간에 내가 한 번 놓쳤어. 그러면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구간이 없거든. 그래서 이 만만치 않은 유형이다. 조금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선생님 항상 이렇게 얘기했던 유형인데요. 지금 60%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정답률이 이번에 낮을까? 하고 선생님이 보니까 선지에서 조금 낚였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대화를 좀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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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주로 들었던 친구들은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선지들을 잘못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1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화 표현 중에 우리 친구들이 특정 표현을 몰랐다면 그러면 조금 헷갈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같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서 해설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추가 문항으로 이렇게 네 문항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번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유형인데요. 자 우리 이 짧은 대화문이 세 번의 대화로 끝이 나지. 세 번의 대화이기 때문에 정말 왔다 갔다 거리거나 그러면 안 되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을 해야 되는 유형인데요. 이 마지막 말이라는 게 두 가지의 유형일 수 있어. 첫 번째는 의문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서문일 수도 있다. 의문문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 의문사를 다 잘 듣고 어떤 의문사를 썼는지에 따라 대답이 이제 갈리게 되겠고 평서문은 이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소재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짧은 대화문에서는 소재 처음부터 끝까지 잡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말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 들어보면서 문제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매트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죠. 그리고 뭐 스낵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두 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는 선지인데요. 2, 3번 중에 골랐다 이런 친구들은 아마도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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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한 번 스크립트를 볼게요. 지금 여자가 We should leave soon to watch the fireworks in the park. 자 여기서 firework 하면은 불꽃놀이지. Firework, 불꽃놀이. 우리 불꽃놀이 보러 이제 곧 떠나야 된다. 이제 떠나야 된다. Shall we bring something to eat? 뭔가 먹을 거를 가져갈까? 그랬더니 We might get hungry. 아마 우리도 배고파질 수 있으니까 We also need a picnic mat. Picnic mat to sit on. 여기서 picnip mat라고 하면은 돗자리거든요. 그래서 앉을 돗자리도 필요하다. I think I put it on one of the shelves in the storage room, but I'm not sure. 자 여기서 지금 shelf라고 하는 게 선반이잖아. 그래서 그것을 선반 어딘가에다가 보관하는 방, 창고죠. 그래서 창고에 선반 어딘가 놓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Could you find a mat? 매트를 찾아줄 수 있어요? 아빠한테 While I pack some snacks. 팩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 동사로 짐을 싸다 라는 뜻이니까 이제 스낵을, 간식을 내가 싸야 할 테니까 아빠는 가서 매트를 찾아보는 게 어떻냐. 그래서 While I pack some snacks and soft drinks. 뭐 이런 드링크, 마실 것들, 간식. 내가 싸겠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이에 대한 답변으로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자 지금 5번에 보시면 No problem. 뭐 그렇게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I'll take care of it. 여기서 take care of it. 이라고 하는 이 명사가 얘기하는 건 뭐야? 그치. 매트를 찾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에는 성우들이 얘기하고 있었던 그 명사가 들어가 있지는 않았어. 대명사로 대체를 했고요. 오히려 이제 2, 3번에서 명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Why not? Just put the mat on the shelf. 그 선반에다가 돗자리를 놔라. 동문선압이죠. 3번에 Great. We can store some snacks at home. 우리가 집에다가 간식을 보관할 수 있다. 우리 store이라는 단어도 창고라는 뜻에서 storage room. 이거 이제 연상시키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낚인 친구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3번의 대화로 끝나는 짧은 대화문 응답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소재 그리고 마지막 말 잘 잡아주셔야 되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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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